장담이 왜 19명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Tell Me! 한글자막 by 한효정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 말라해줘요 Tell Me! Tell Me! 자꾸만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 동일 Tell Me! Tell Me! Tell Me! 꿈이 아니라고 말해 말해줘요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라 여긴 몇 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요 4학년 올라가? 요건 3학년이니까 동생이네? 네 그렇구나 이리 좀 나와봐 몇 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요 3학년 올라가? 그럼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했으면 날씬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분이서 우리 저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춤추는 시범을 근데 무엇을까요? 이렇게 하자고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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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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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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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네 시작 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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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아유 누나 누나 둘이서 나 좀 잡아당겨줘 그것도 양쪽에서 붙들어야지 한쪽에서 기후로 돌아가지 않냐 이야 정말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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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지금 시범 모인 걸 많이 하면은 정말로 그냥 아주 날씬해지지 그치? 자 이제 뭐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양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 되세요 네 자 그럼 뭐 하나 더 할까? 벨리 댄스 털기 춤 할게 털기 춤 아 그래그래 벨리 댄스 좀 잠깐 보여주신다고? 그래 좋아요 음악 주세요 자 그럼 뭐 하나 더 할까? 네 자 그럼 뭐 하나 더 할까? 네 네 아이고 야 네베가 왜 이렇게 출렁거리냐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런거 하고요 네 아 우양 우 우측으로 들고 앞으로 가 야 이리와 이리와 내가 70 넘어서 낳은 딸이오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응? 웃겨서 내가 웃겼지? 내가 저를 웃겼다니 지가 나를 웃긴 걸 모르고 야 아까 점심 많이 먹었어? 네 뭐에서 먹었어?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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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고기 먹었어 김치찌개? 한 고기 반 반 한 고기 반이지? 거봐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이렇게 솔직해요 자 희망입니다 정말 이 천국노래자랑은 이렇게 동참하는 데 뜻이 있죠 제일 연소가 높으시는 103세까지 나오시고 또 제일 연소는 만 3세 1세기 1대가 노는 게 아니라 1세기가 노는 프로입니다 많이 나와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들어가서 김치찌개에서 한 고기 다 먹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